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옹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보드게임은 포르토입니다. 포르토는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유명한 도시로 이곳에서 건물 타일을 완성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공용 보드판입니다. 플레이어마다 받는 승점 칩과 그 다음 이 파란색은 공용 보드판 위에 처음에 세팅하는 승점 칩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마다 받는 참조표와 스타라이트브게임즈에서 그 다음 선마커입니다. 그리고 지붕 타일 14개입니다. 그 다음에 각 색깔별로 건물 타일이 있는데 건물 타일은 문이 그려져 있는 것은 1층 타일입니다. 1층 타일은 색깔별로 3개씩 있고 나머지 건물 타일은 색깔별로 15개씩 있습니다. 색깔은 총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5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마다 승점을 표시하는 승점 마커입니다. 그리고 카드가 들어있는데 뒷면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카드는 건설 카드입니다. 건설 카드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 뒷면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카드는 공용 계약 카드입니다. 공용 계약 카드는 3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이 포르토를 나타내는 카드 덱은 비밀 계약 카드입니다. 39장으로 각 플레이어마다 받는 계약 타일입니다.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고 나머지는 세팅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용 보드판을 펼쳐보면 점수 트랙이 있습니다. 이 점수 트랙에서는 마커로 점수를 표시하면서 진행하고 끝까지 갔다면 50점을 넘은 플레이어는 이 토큰을 받고 새로 출발하고 100점을 넘은 플레이어는 뒤집어서 이걸 받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3인 플레이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르토는 1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1인 플레이는 따로 룰북을 참조하시고 2인에서 4인 게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인 플레이 예시로 세팅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용 계약 타일은 가운데 4장을 펼쳐놓고 가운데에 덱을 만들어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승점 칩은 3인 플레이 시에는 양쪽 끝에 있는 집에 1층에는 놓지 않고 나머지 집 1층에 랜덤으로 잘 섞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3인 플레이 시에는 끝에 있는 집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면 되고 2인 플레이 시에는 양쪽 끝에 2개의 집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인 플레이 시에는 이 2개의 집에 모두 승점 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지붕 타일이 있습니다. 지붕 타일은 이렇게 표시된 대로 1개씩 세팅을 하고 마지막에 3개를 올려둡니다. 이거는 게임 종료 조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붕 타일을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설 타일은 여기 5장의 건설 타일을 랜덤으로 섞어서 오픈하고 나머지는 덱을 만들어 여기에 둡니다. 마지막에 있는 곳은 버리는 덱입니다. 그 다음 각 플레이어마다 이 참조표를 하나씩 받고 선을 정합니다. 선 플레이어는 이 선 마커를 가지고 가고 선은 게임 중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밀 계약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밀 계약 카드는 잘 섞어서 플레이어마다 5장씩 나누어 줍니다. 플레이어마다 5장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비밀 계약 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받은 카드를 잘 살펴보고 플레이어들은 3장을 고릅니다. 3장을 고르고 나머지 2장은 버립니다. 3장은 나만 알고 있는 계약 타일이고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조건에 달성을 했다면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계약 타일입니다. 뒤집어서 잘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타일은 각 종류별로 이렇게 놓고 문이 그려져 있는 건물 타일은 각 3장씩 따로 빼놓습니다. 이 문이 그려져 있는 건물 타일만 1층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건물 타일은 1층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고 지금부터 포르토 게임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되고 각 차례에 카드 받기 또는 건설하기 둘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1 액션을 하고 계속 넘어갑니다. 카드 받기 단계를 진행했을 때는 여기 밑에 있는 건설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가는 규칙은 3을 초과해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짜리 카드를 가져간 다음에 이 한 장만 가지고 오면 되고 만약에 1짜리 카드 두 개를 가지고 오면 3이 초과 안 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조합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카드를 조합해서 3이 넘어가지 않는 선 안에서 최대 3장까지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오기를 마쳤다면은 비어진 곳에는 다시 채워지고 다음 플레이어 차례가 진행됩니다. 이 덱이 다 떨어진다면 버리는 더미에서 잘 섞어서 다시 덱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기 액션을 설명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하는 방법은 두 장의 카드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고 두 장의 카드 중 한 장은 색깔로 사용하고 한 장은 건설 개수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노란색을 색깔로 사용하고 이거를 개수로 사용하면 노란색 건물 한 개를 건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냈다면 플레이어가 노란색 건물 건설 개수는 3개 하면 노란색 건물 3개를 건설할 수 있고 반대로 이걸 색깔로 사용하면 초록색 건물 한 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두 장의 카드를 지불하고 타일 개수와 타일 색상을 결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타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하는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어있는 칸이 하나의 건물입니다. 가장 1층에는 승점 칩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1층을 건설할 때는 문이 그려져 있는 타일을 놓으면 되고 문이 그려져 있는 타일이 다 떨어졌다면 더 이상 그 색상은 1층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노란색 3개를 건설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면 1층 타일 하나와 두 개의 건물 타일을 가지고 와서 건설을 합니다. 건설을 할 때는 한 건물에 모두 건설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설을 했다면 1층에 승점 칩이 있었죠. 그러면 처음에 건설한 사람은 2점을 즉시 받습니다. 흰색 플레이어는 2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승점 칩을 지붕에 있는 칸에 아무 곳에나 올려놓습니다. 그 건물을 위에 올려놓아도 되고 다른 건물에 올려놓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3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끝에 있는 건물은 올려놓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플레이어가 노란색 건물을 건설을 해서 이쪽에 올려놓을 수 있는데 그때 그 플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지불해서 노란색 건물 3개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카드로 여기에 건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그 건물이 올라갈 수에 정확하게 맞게 노란색 두 개 하면 정확히 올라갈 수 있도록 건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붕은 건물 타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건물을 완성한 플레이어가 그 즉시 지붕 타일을 가지고 와서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을 때 바로 인접한 곳에 있는 똑같은 색깔을 건물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에 노란색 건물을 건설했는데 그 옆에는 노란색 건물을 또 건설할 수는 없고 다른 색깔의 건물들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례에 이 건설한 타일을 다른 건물로 나누어서 건설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하나의 건물에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층에 있는 승점칩을 지붕 위에 올려야 되는데 빈 지붕 위에 모든 승점칩이나 지붕 타일이 있었다면 1층 지은 사람만 점수를 받고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점수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개수마다 1점입니다. 지금 3개를 동시에 지었으면 1점씩 받고 어떤 플레이어가 노란색 2개를 추가로 여기에 지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건물에 4층, 5층을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 밑에 있는 전체 점수를 다 받습니다. 즉 이번에는 이거 두 개만 넣었지만 5점을 받습니다. 미리 건설되어 있는 타일의 점수도 같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건물에 의한 점수를 일단 획득하고 두 번째로 내가 건물을 건설했을 때 양옆에 건물 타일이 있었다면 인접한 건물 타일마다 점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건물이 건설되어 있었다면 어떤 플레이어가 노란색 2개를 이곳에 건설했을 때 옆에 인접한 곳은 여기 보란색 2개와 빨간색 하나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타일마다 1점씩 3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1층을 건설했다면 그 승점의 점수를 받고 그 승점 칩은 비어있는 지붕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물을 건설한 플레이어가 바로 지붕 타일을 가지고 와서 올려놓게 되는데 그 플레이어는 그 지붕에 있었던 승점 칩의 점수를 즉시 받고 이 승점 칩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용 계약서를 살펴보고 공용 계약서에 맞게 이번에 건설을 했다면 그 공용 계약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그 점수를 즉시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용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건물을 건설할 때 빨간색과 파란색 카드를 사용해서 건설했다면 이 카드를 가지고 와 이 점을 받고 뒤집어서 내 옆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가 있지만 두 개를 놓든 한 개를 놓든 세 개를 놓든 내가 건물을 완공을 시켰다면 지붕을 놓은 플레이어는 이 카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 개의 타일에 보라색을 연속으로 놓았을 때 이 카드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용 계약 카드는 동시에 여러 장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가지고 왔다면 그 플레이어 차례가 끝났을 때 다시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획득한 다음에 타일 놓기 단계를 끝내면 되겠습니다. 게임 종료 조건은 우선 건물이 완성되다 보면 이런 지붕들이 없어질 텐데 2인 플레이 시에는 이 지붕 타일이 없어졌을 때 게임 종료 조건이 발동되고 3인 플레이 시에는 이 지붕 타일 4인 플레이 시에는 이 지붕 타일이 없어졌을 때 게임 종료 조건이 발동됩니다. 그때 선 플레이어부터 아직 액션을 하지 못했던 플레이어까지 다 플레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지붕 타일이 두 번째 플레이어에서 없어졌다면 세 번째 플레이어까지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씩 더 선부터 액션을 한 다음에 게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그때도 지붕 타일이 사용된다면 사용할 수 있겠죠.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현재 있는 내 마커의 점수와 내 손에 있는 특별 카드에 의한 점수를 더 추가해서 가장 점수를 많이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점수가 통점이라면 공용 계약 카드를 가장 많이 완성한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포르토는 간단한 규칙이지만 점수를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완성되었을 때 이 형형색색의 집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또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추가로 별빛 바다에서 제공한 이 카드는 한 번 보자면 꼴찌에게 이 카드를 주고 꼴찌는 이 카드를 자기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무슨 카드냐면 건설 카드로 사용되는데 사용했을 때는 이 다섯 가지 색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건설의 개수로는 사용할 수 없고 색깔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사용했다면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붕 타일을 놓았을 때도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붕 타일을 완성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용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오른쪽 사람에게 넘겨주다 보면 다시 선 플레이어도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쪼꼬처럼 사용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포르토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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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